제호야 어떻게 내려올거야? 경사졌는데 내려와 앉아서 내려올거야 아까 서서 내려왔잖아 우와 제발 대단하다 찌찌 가뭇이? 모르겠다 나도 제호 화이팅 길로 올라가는건 포기? 대단으로 자 올라갔어요 자 내려오는거 준비 땅 서서 내려와봐 아까 서서 내려왔잖아 그렇게 타고 내려오는게 재밌어? 올라가는 것도 도전 아빠는 산에 올라가도 되겠다 이제 계단은 할 수 있을까요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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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손잡아줄게 아빠 손 아빠 손 그렇지 재밌게